오늘 말씀은 10편 13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133편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미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끼까지 내림갖고 헤얼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갖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20편 133편의 말씀은 딱 3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3절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이 다 같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함께 모임이 아름답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명령에 순정화해서 모인 것이고 모인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1년에 3번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날에 3번 반드시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거룩한 공예로 각 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모임과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열두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믿는 자들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참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믿는 자들이 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그분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분을 찬양하며 올라가며 하얀 옷을 입고 호산나 찬성하는 모습을 그려본다면 너무나 참으로 아름답죠.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 13만 4천이니 그와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게 찬성을 올려드리는 것이 게시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연합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피는 한 분 예수 그리스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주신 그 피냐 이 말이에요. 그 피로 내가 나음을 입었으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한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교회라 말하는 그 교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속하신 사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 주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한 집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애국에서 그 집에 거하는 자와 그 집에 거하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차이를 주었습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한 자들은 그 집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깨어서 있었더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피바른 집 안에 거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그분 안에 사는 자냐 믿음으로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머리가 되어져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그분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내가 그분에게 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정하는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6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냐고 오직 0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정하는 순정하는 그 믿음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집에 거할 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 집화 속에 이스라엘 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말씀을 생명으로 먹게 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생명으로 먹을 때는 고난이 함께 동참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정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진리로 허리를 띠를 띠고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은 자로서 주의 말씀 앞에 늘 묵상되어져 있느냐 이러한 자들이 한 집에서 함께 동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아버지의 그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나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면서 나는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열두 집합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일 때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심령은 늘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디에 속한 자여? 분명하게 내 소속은 영적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소속은 예수 그리스에게 속한 자여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적 이스라엘 그들은 주의 말씀을 가진 자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 이런 거죠. 이와 같이 형제가 동거한다는 것 그들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피를 가지고 한 집에 거하면서 함께 연합하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합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고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빛이 비쳐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빛을 바라고 있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러한 자들이 모였을 때 모두가 흰옷을 입었고 모두가 그 피 묻은 예수님의 피바른 옷을 입은 자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런 무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니 그 무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선하다고 말한 것 무슨 착한 일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보기에 좋더라 라는 거예요. 참으로 좋고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거 이걸 한국말 번역으로는 선하다라고 말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의 무리는 선한 무리요. 그들에게는 오직 생명만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만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편 134편 1절의 말씀을 참 많이들 인용하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은 하는데 우리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말로는 그런 것 같이지만 주님이 네가 쥐어 쥐어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하신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씀 바로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함께 그 집을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되어야 아버지가 머리가 되고 그들은 그의 자녀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가정을 세우는 근본 아부 근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본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은 바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생명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법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 거룩함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그 거룩함 안에서 추님을 찬양하는 동거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각각 주었어도 그 직분이 다 성도를 온전히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자 함이라는 말씀. 에베스 4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11절에 여러 가지 직분을 준 것을 말하지만 그 모든 직분을 준 것도 다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고자 함이라는 말씀.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야 하는 이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 이 예배에서 오직 찬양 받으셔야 할 분은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예요. 주님의 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그 의롭다함을 얻고 그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하루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아침에 뵈 드릴 때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받아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승정가를 부를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패배한 자로서 추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정가를 부르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상황은 물리치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상황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렇게 이루어졌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이깁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그 이름을 주셔서 나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 것. 나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미 감사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힘을 합하여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힘을 합하여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그 연합이 힘이 써지는 거예요. 나 혼자서 싸우는 것은 어렵지만 함께하는 이 싸움은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중복기도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해요. 제가 성교를 나가면 그 성교를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의 지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누군가 아까 영이 잡힌 자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같은 시간에 중복기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성교 가서 뭐 말씀을 전할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뭘 해? 아니요.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며 중복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어느 무엇보다 필요한 거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건져내는 일은 악한 영에 잡혀있는 자들에게서부터 그들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거든요. 저 혼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여러분이 같이 기도로 후원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분명히 다르죠. 형제가 연합하는 일 이 연합하는 일은 무엇을 이루는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의 몸 된 교회를 잘 세우는 거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역할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몸의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나 그러나 이 몸이 다 함께 역사를 해야 이 몸이 건강해지죠. 어디 하나가 고장나서 아프면 다 힘을 잃게 되어져요. 나 혼자 싸우는 것과 같이 기도를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동거하는 것 어떤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형제의 연합은 그리스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합해지는 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에베스 4장에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한 주를 모시고 있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자로서 같은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한 그 요한 1서에 말하는 말씀들은 전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의 연합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 요한 1서 3장에 14절로부터 16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는 아유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아이 사랑해 우리 하트병병 많이 하죠. 생명에서부터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내가 그 형제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인 것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생명으로 그를 이끈다면 그도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그 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아우 사랑해요 해놓고 형제가 사망에 처해 있는데 모르세 하는 건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형제를 미워하는 건 결국은 내가 그를 죽이는 거거든요. 악하다 나가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살이라는 죄를 저지르는 거라 내가 미워하는 것은 벌써 악한 영의 쓰임을 받아서 그를 미워함으로 결국은 그 독이 내가 말할 때마다 나간다는 거예요. 상대를 죽이는 거죠. 이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겉은 사랑하는 척 하면서 안에서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이 있어서 마치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 크리스의 사랑을 아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죠. 이스라엘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형제인 거예요. 유다지파 중에 오셨으니까 유다지파의 형제들이죠. 또 이스라엘의 형제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형제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겠느냐 하는 거죠.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얼마나 지금 믿는 자들끼리 물고 뜯고 있습니까? 뭐가 달라서? 교리가 달라서. 내 뜻과 네 뜻이 달라서. 하나님의 뜻은 뭔데? 형제의 연합인데 서로 물고 뜯고 너 잘못됐어. 내가 옳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세인들을 탓할 게 아닌 거예요.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바로 믿는 자들, 십자가에 복음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물어 뜯고 한다면 그것 역시 바리세인이 되어진 자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 복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자들이 다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가 되어지도록 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주어진 것이지 네 복음 내 복음 다르고 네 교리 내 교리 다르고 네 신앙 내 신앙 달라서 물어뜯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누가 이용해요? 마귀가 이용해요. 어떻게? 네 종교, 내 종교 다 평화로운 거야. 다 함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고 다만 의식이 다른 거야. 종교의식이 다르고 교리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하나가 되어지는 형제의 연합을 준 건 십자가 복음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한 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곶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기까지 내림갔고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론에게 부은 기름붐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 바로 이 기름을 거룩한 기름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관유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거룩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을 때에 머리에 부은 기름이 수염을 따라서 옷기수를 흘러서 내려서 가는 것과 같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름붐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그에게 기름붐을 한량없이 부으시니까 예수님이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그 기름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를 치유해서 각색 병자들 다 고치셨어요.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이 나눠졌어요. 그 모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은 기름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 한량없이 하나님이 기름붐을 부으시니까 그 기름붐이 예수님을 통화해서 흘러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혈류병 여인이 그 혈류병이 단번에 나은 것 바로 기름붐이 그 옷기세까지 흘러내려갔기 때문인 거예요. 이 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성소를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 기름붐이 아론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포를 받고 그들이 속잠을 받았다는 선포를 받고 나와서 백성들한테 공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 이것이 모든 자에게 다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출애국기 30장 29절을 보면 이 관유가 묻은 것은 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이 기름이 묻기만 하면 다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접촉하기만 하면 거룩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선포가 선포되어지고 이것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은 그 소속 이스라엘에게 소속된 자들은 다 거룩하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국기 29장 29절에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아론이 입었던 성의 아론만이 하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을 하면서 위임식에 입었던 그 성의 그 기름 부음이 흘러서 적셔진 옷 이것을 그 아들 다음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가 또 똑같이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묻혀진 옷 대제사장의 옷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옷은 거룩한 의의 옷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은 피뿌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옷인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거 우리가 의로와서 의로와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어지어서 갈라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로 옷 입었느니라 한 것 같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그 세례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로 옷 입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연합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아론의 관유가 뿌려진 옷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아론의 옷 그 옷을 여러분 입으셨습니까? 아들에게 그 옷은 계속해서 전해져서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옷이 아니라 아론이 입었던 옷인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뭐예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옷.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간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의 옷을 입는 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그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기름 봄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주시고 거룩한 기름 봄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거룩한 기름 봄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서 이루어질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막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 그림자가 참 실상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몸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그 피로 자녀로 삼으셨고 이 땅에서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바로 그 성전을 짓고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의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기름 부은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이 입혀준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 많이 입으신 옷을 입어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루어서 형제가 연합되어지는 일 함께 동거하는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확장의 역사 각각 다른 집에 각각 유리 방황에 집이 어딘지도 몰라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내가 제대로 구하고 예수님이 집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다른 사람을 그 집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을 벗겨질 수 있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의로운 거룩한 옷을 벗겨지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치어야 되는 게 말씀의 진리로 날마다 나를 굴복하도록 말씀 앞에 순정하면서 내가 그 거룩한 걸음을 걸어가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서 시험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공격을 인지하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것이 내게 달라붙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쳐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와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딸이를 틀고 앉아서 집을 지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죄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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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해가지고 음부로 떨어지고 있는 일 하면 안 되죠. 순간에 인식하고 바로 그래서 아 나 피곤해서 아픈가 봐 그게 아니고 바로바로 대적해서 쫓아내시기를 추천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오면요 먼지가 많이 붙어요. 그럼 들어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자야지 기도 안 하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집 안에서 고륵한 일만 한다고 하는 사람도 나아가서 한 번 가라 만나니까 더러운 게 달라붙는데 나아가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도하고 나아가시고 또 돌아와서도 기도하시고 당연히 주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준 이 옷 반드시 입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신 이 성령이 우리에게 또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면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예수님께 있는 기름붐이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는 그 기름붐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면 터가 진동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갓도다 거기서 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이로다 헐몬이라고 했는데 이게 헤르몬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어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헐몬이라고 헤르몬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헤르몬이라고 말하죠.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에 있어요. 헤르몬산은 일부는 레바논 땅 일부는 지리아 땅 일부는 이스라엘 땅 이런 식으로 국경에 접해 있는데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 위에 내린 갓도다 라고 표현한 거 신명기 4장 48절에는 시온산을 헤르몬산이라고도 표현한 데도 있어요. 시온산 곧 헤르몬산 까지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헤르몬산을 또 다르게 불러줘서 시돈 사람들은 시론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사람에게는 스닐이라고 부른 말이 신명기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48절에 시온산은 곧 헤르몬산 까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실 때 그 북쪽의 땅이 바로 이 헤르몬산인데 시온산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헤르몬산과 시온산이 같은 산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시온산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헤르몬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에 이슬이 있고 눈도 내리고 그것이 녹으면 물이 폭포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폭포와 물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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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어디로 내리냐 요단강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산이 시온산으로 표현되어지는 건 바로 가장 높은 산 북쪽에 있는 산 이사에 나오는 그 북쪽 산 이 헤르몬을 말하고 시온산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요단강의 근원지로서 요단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서 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한 시온산은 또 이들이 어디를 말하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을 말하는데 헤르몬산은 북쪽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은 훨씬 남쪽이에요. 지금 시온산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또 거기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은 가운데로 물이 흘른다고 요렇게 나뉘어지면서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요렇게 지역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동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서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골고다 안덕에서 잡혀 죽으신 곳이 바로 그 서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고 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온산을 어디로 표현하냐 마가 다락방에 성령강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강님이 임한 곳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짓고 거기다가 시온산이라고 써서 놓고 있어요. 영적인 시온산과 육적인 시온산의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온산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자가 있는 곳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곳을 말하죠. 그런데 육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할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그 요단강을 흘러내리고 경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쪽을 요단강이 경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내려오면서 갈릴리 바다가 있고 더 흘러내리면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회가 있어요. 이 할몬산은 시온산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성산을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 할몬산의 그 이슬이 시온산들 위에 내린가 또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할몬산에 있으면 시온산까지 이게 다 같이 덮여지는 바로 아론에게 부은 기름붐이 그 옥기세까지 흘러내린 것과 같은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슬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장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슬은 뭐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슬처럼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이슬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출애급을 한 후 광야를 나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먹었던 만나였다라는 거예요. 출애기 16장 13절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치네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친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침에 내린 이슬이 만나 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 바로 하나님의 양식 그 양식이 뭔가 우리 만나를 통해서 살펴보면 출애기 16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선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메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내어 주신 양식입니다.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게 했는데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었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이 딱 매일 한 오멜씩 거두더라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음을 기록합니다. 18절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한 오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을 말하고 있음이 16장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다. 그런데 이 에바 10분의 1은 고운 가루로는 속재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오멜을 담아서 언약계 안에 법계 안에 두게 하신 지성소 안에 두게 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두게 하면서 항아리에 담은 한 오멜의 만나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만나의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도록 만나는 먹었어도 만나는 먹고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떡은 먹고도 죽지 아니하는 떡이기 때문에 참떡이라고 참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과 51절에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떡으로서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헐만산의 이슬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슬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이신 그분 그 생명이 이 땅에 이슬과 같이 내린 거예요. 말씀이 만나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이슬은 이른 아침에 내리죠.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게 이슬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을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 구원을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슬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 떡은 먹고도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인 거예요. 헤르몬산의 그 이슬이 시온산에 임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완에서 우리가 그 성선에 거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 성선에 거하는 사람이니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린 갓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시온의 산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완에서 우리가 시온에 속한 산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슬이 바로 나에게 내린 거예요. 나에게 그 은혜가 내리고 나에게 그 생명이 임하시고 나에게 그 생명의 양식이 말씀으로 임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떡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서 오셔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 바로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이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어요. 아멘 그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의 살이라.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할금 기름부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연합을 이루게 하고 서로가 한 집에서 동거하게 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이슬처럼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늘 임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부음이 늘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죽게 반바 그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한 요한에서 2장 27절 말씀 그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기름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이라 바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니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말씀이 온전히 파수꾼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온전히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온전히 매일같이 양식을 먹어서 배부르니 기름부음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말씀만 해서 함께 동거하고 기름부음 안에서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말씀만 그냥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자가 되셔야 하겐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늘이 진동을 하고 땅이 진동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기름부음이 있어서 찬성도 힘차고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기름부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는 자들 일어나 함께 힘을 합하여 싸우고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 연합함이 머리에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따라 옷깃을 적신과 같다고 했고 헤르만 산에 임한 그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림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도 아니고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보이는 시온산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분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시온산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예루살렘 성이 되어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봄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 기름봄의 옷을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이 입었던 성의를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를 물려받아 거룩한 백성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거룩한 기름봄이 있는 의의 옷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띄우고 늘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말씀의 파수꾼이 세워지고 말씀이 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거룩한 기름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악한 영절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전진하되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하여 한 말을 하고 한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단 한 길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만을 허락하신 그 길로 모두가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늘 깨어있도록 성령님 말씀과 기도로 살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도록 매일 말씀에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먹고 자라나서 우리가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